뭐 하려고? 이 안이 시상의 높이가 10cm인 괴물 버거가 나왔다 그러길래 내가 탁 갖고 왔지.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최강버거. 어디서 샀어? 이 노브랜드에서 샀는디 요거 하루에 30개만 한정판으로다가. 자꾸 묻는 것만 대답해. 저건 말 다 듣고 딛고요. 제품 특징이 뭐야? 가만 있어봐. 버거 번호 프레저로 다 가면 되고, 괴기패디, 소시지패디, 풀드푸크가 들어가고, 치즈 두 장애, 계란 후라이, 화이트 머시룸 소스, 블랙페퍼, 데미소스, 에이워 소스, 슈가 빠다 소스, 양상주, 피클 과정 들어갔디야. 들어간 게 뭐가 그렇게 많아? 이. 듣고. 이제는 그냥 딛고만 하네? 제품 중량은 제대로 왔어? 이 419g 이랬는데 재본 있게 420g 나오네. 가격은 얼만데? 이 요거 단품은 8500원, 세트는 만원. 단품 8500원? 이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 가격이면 비싸지만 괜찮다고 볼 수가 있든? 그거 뭐예요? 그리고 가신비, 가신비가 있다고. 듣고. 가신비는 맛있어야 가신비야. 이제 먹어봐. 그래요? 어우, 번도 진짜 희한해고. 어우, 무식하게 생겼슈. 그냥 먹지 말고 단면. 이 단면, 단면 이래 생겼슈. 맛은 어때? 이 바베큐 소스랑 후추 향이 엄청 많이 나고 달고 짜고 뭐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. 프레칠본 딱딱하지 않아? 이 딱딱해진 않았는데 버거본처럼 부드럽진 않지. 고기가 많이 들어간 건 잘 느껴져? 이 먹다 보면 뭐가 엄청 많이 늘었다. 단맛이 강해? 짠맛이 강해? 먹을 땐 단가 싶었는데 먹고 나니까 짠맛이 도네? 진짜 최강 버거야? 그럴 리가 있나? 그래서 또 사보고 안 먹어? 이, 이게 한정판이라 그렇더만 굉장히 실용적이네?